첫 번째로 이범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배우 이범수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정지훈입니다. 저희는 지금 가전차왕 원복동 영화 때문에 나왔고요. 제 옆에는 이시현 배우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도윤수입니다.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신인배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인배우 신수왕입니다. 라디오스타 첫 출연해서 너무 떨리는데 한번 형님들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시오. 네, 수요일 밤. 라디오스타. 본방사수. 감사합니다. 저게 Ott's ьтеrielIN Antônipus佐 191 22 22 22 22 22 23 감사합니다.